2021년 올 한해를 정리합니다. 조수진 김재훈 기자의 10대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키워드 뉴스는 조금 특별하게 꾸며 봤습니다. 제주투데이의 간판 조수진 김재훈 기자 두 분께서 함께 오늘 자리에 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판 맞잖아요. 쑥스러워. 두 분이 함께 앉아있으니까 오늘은 정말 느낌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2021년의 마지막 키워드 뉴스라서 올 한해를 정리하는 10대 뉴스로 꾸며 볼 텐데 두 분의 한해는 어떠셨습니까? 김재훈 기자부터. 올 한해 조금 힘든 시간도 좀 보냈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그렇게 머리도 많이 쓰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 보냈습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을 하셨군요. 개인적인 일과 또 여러 가지 업무적인 일로. 우리 조수진 기자는요? 우리 옆에 김 기자님 극복하는 시간을 옆에서 지켜보느라 저도 쉽지 않은 기간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조금 이상하게 들리네요. 옆에 김재훈 기자를 극복하는 시간이었다. 저에게도 극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한 해 동안 쏟아진 뉴스가 엄청났습니다. 우리 제주에서도. 아마 기자들께서도 정말 남다른 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정리하고 또 전달하는 시간들이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면 그 쏟아졌던 이야기들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텐데 오늘 2021년 10대 키워드를 두 분이 정해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 뉴스. 10대 뉴스의 첫 번째 뉴스죠. 김재훈 기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로 보이지 않는 끝을 갖고 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끝. 네. 코로나19 얘기인데요. 그렇죠. 이 얘기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 전문가들이 인구 수의 7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백신이 또 개발되고 그 이후에 접종을 받게 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종식에 대한 그런 기대감 많이 높아졌었는데 지금 3차 접종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기대감 조금씩 좀 아쉬움 쪽으로 좀 바뀌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평가 차질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일상이 돼버렸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이기도 한데 모든 분야가 다 힘들지만 특히 교육 현장 우리 학생들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 이건 정말 삶이 좀 현실이 돼버렸잖아요. 안타까운. 네. 학교에서 특히 학생들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친구들 만나서 얘기 나누고 또 선생님과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래야 할 학생들이 어떤 아이들 간의 장난은 커녕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친구들을 만날 기회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러니까요. 메타버스 등 이런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그런 시스템 서비스들이 활성화되고 또 비대면을 하는 그런 여러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산업화도 되고 있고요. 메타버스 사례처럼. 그런데 그게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것인지는 상당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메타버스라는 게 옛날에 그 미니룸 생각하면 안 되지만 미니홈피요. 미니홈피의 미니룸을 꾸몄었죠. 어쨌거나 직접 만나는 것이 사실 사회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징어갬도 좀 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얘기할 것이 지금 자영업자들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률 70%를 넘기고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좀 숨통이 트이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정말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아니면 주변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 주변에 많으실 텐데요. 가령 제가 아는 작은 술집의 경우 저녁 7시에 가게를 오픈한 다음에 9시에는 문을 닫습니다. 2시간 동안 영업시간이 주어지는 건데. 이러니까 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조치가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원 조치는 좀 미흡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을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해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총 3조 2천억 원을 투여하는데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그런데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걸 보면 또 인건비로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는 피해 손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 손실액을 100% 지급해달라 그렇게 요구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 앞두고 있어서 지금 50조, 100조 얘기 나오면 다 해결될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죠. 공약 말만 들으면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3차 접종으로 이어지고 델타에 이어서 또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백신 부용론도 슬쩍 또 고개를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행히 이 거리 두기 조치, 거리 두기 강화로 인해서일까요? 오늘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총 3,865명으로 한 달 만에 3,000명대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거리 두기 강화 조치 영향일 때문인데요. 이 추세 쭉 이어져서 1월에는 다시 일상회복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한다. 그런 기대 그리고 소망 전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대 뉴스 두 번째는 조수진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4.3 한 걸음 더입니다. 정말 올해 4.3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유의미한 그런 진전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선 올 3월에 제주 4.3 특별법의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죠. 여기 주요한 내용을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4.3 당시에 불법적으로 진행됐던 군사재판에서 형을 받은 사람들, 유죄를, 유죄형을 받았던 수형 희생자분들이 확인된 수형인 명부의 수가 2,530명이죠. 그분들을 법무부가 직권 재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원래 재심이라는 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개인들이.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누락됐다거나 뭔가 부당하게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게 인정이 되면 법무부가 직권으로 재심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걸 직권 재심이라고 하는데 그 길이 열리게 됐고요. 또 희생자들에게 정부가 배보상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이 됐습니다. 배보상하니까 좀 떠오르는데 그 과정이 사실 좀 지난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배보상되신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이라는 표현이 담기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많이 논란이 됐었죠. 위자료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위자료라고 하면 정식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정부가 엄연히 정부가 했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좀 퇴색하고 옅어지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유족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발을 했었고요. 이 표현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던 특별법 개정안에서 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배상이 되지 못하는 데서는 좀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이런 부분이 좀 바뀌게 됐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는 희생자의 명예 회복에 큰 진전이 있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 하지만 과제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난주에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키워드 뉴스에서도 제가 몇 차례 다뤘었습니다. 호적 그러니까 가족관계 등록부 상에 잘못된 관계들 정정하는 것 관련해서 다뤘었는데요. 사산방시에 출생신고나 혼인신고 또 사망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가족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 그런 희생자와 유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에 조수진 기자가 키워드 뉴스에서 한번 짚어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안타까운 얘기니까 평생 아버지의 호적 칸이 빈칸이었다고 했던 얘기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런 측면이 아주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민법에 따르면 가족관계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는 또 개개인이 법원에서 일일이 판결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절차나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이거 가족관계를 정정하려면 돌아가신 분과 내가 가족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묘를 판에서 시신에서 DNA를 확보하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열렸던 실태조사 보고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었는데요. 가족관계의 정정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일이다. 4.3 때 국가일이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4.3은 남한 단독정부와 수립되기 이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48년 8월 15일에 수립이 됐으니까 47년 3월 1일부터니까요. 그때는 또 행정체계가 지금처럼 갖춰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7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동안 말도 제대로 못했던 부분들이 아버지의 호적한이 비어있는 것조차도 네. 쉽게 얘기하지 못했죠. 4.3과 관련됐다 하면 일단은 사회 분위기 자체가 잘못된, 그러니까 이른바 빨갱이로 몰릴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이잖아요. 네. 정말 아픈 단어인데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가족관계를 제대로 잡지 못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분들을 구제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정정을 하기 위해서 특례조항이 최근 개정안에 포함이 됐다가 법원 행정처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바람에 삭제가 모두 됐습니다. 그렇다고요. 내년에 정부가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져보고 싶은데요. 꼭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다음 개정에서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 가해 주차를 또 명확히 밝히고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고 또 4.3의 바른 이름을 찾는 일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할머니 한 분께서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아버지 죽기 전에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한번 제대로 좀 불러봤으면 좋겠다라는 말.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우리 제주도네 많이 있는데 법원 행정처에서 그 부분을 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물론 법적인 현실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용역까지 한다고 하니까 제대로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10대 뉴스 세 번째는 우리 또 김재훈 기자 준비하셨죠. 네. 다음 정권의 패스입니다. 다음 정권의 패스요? 네. 뭘? 제2공항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아, 예. 제주 최대 개발 논란 사안. 제2공항 얘기. 10대 뉴스로 안 꼽을 수 없겠는데요. 6년 넘는 제주 지역의 갈등 사안입니다. 지난 7월에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재보안서를 최종 반려 결정했고요. 그러면서 국토부가 사업을 철회할 가능성 점쳐졌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도민의 결정을 따르겠다. 그렇게 국토부 관계자가 또 말을 해온 바도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신 거는 사실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반대가 조금 더 우세하게 나온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제2공항이 반대하는 시민 진영에서는 반대가 우세하게 나왔으니 여론상 그래서 도민의 결정을 따르겠다 한 말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리면서 사업 철회 가능성 굉장히 높게 점쳐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 사회를 보면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회를 보면 철새도래지 보전 계획과 항공기 조류 충돌 예방 계획이 상충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었습니다. 철새도래지를 보전하려면 항공기 조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항공기 조류 충돌을 예방하려면 철새도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건데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과정들은 다 아실 겁니다. 다만 새 변수가 튀어나온 것이 국토부가 이제 명확하게 결정을 안 하고 환경부에 반려 이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그러니까 반려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할 수 있느냐. 이걸 또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라고 했는데 국토부 관계자들 다 전문가들이거든 이거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환경부가 반려 결정한 사유들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것을 별도의 용역을 맡겨서 연구한다는 건데요. 이르면 내년 7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패스구나. 다음 정권에. 다음 정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충분히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용역에 맡겼습니다. 이런 사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었습니다. 아마 최초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업을 질질 끌면서 내년 차기 정권에 넘기려는 꼼수 아니냐. 그런 비판 받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제2공항 관련 사업비를 편성해 놓기도 했고요. 이렇게 환경부에서 반려 결정을 한 상황인데 반려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지 확인조차 안 되고 또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는다. 뭔가 단추를 채우는 순서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제기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차기 정권으로 이 사업 자체가 미뤄진 셈인데 대선 후보들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심상정 후보 말고는 명확한 입장을 내는 후보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진보당 김재현 후보도. 김재현. 네. 알겠습니다. 진보당에서.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조금 명확하게 입장을 내는데 거대 양당에서는 제대로 된 입장을 아직 안 내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번째 10대 뉴스는 조수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조수진의 꿈입니다. 조수진 기자가 조수진의 꿈을 10대 뉴스로 꼽았습니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쉽지 않았는데요. 무리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한숨이 많이 나왔던 뉴스인데요. 제가 지금 제주로 이주한 지 6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여기로 오게 됐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감히 가지지 못했던 꿈이었는데 여기서 언젠가 내 집을 제주에서 한판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의 꿈이기도 하죠. 저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로 또 기대를 했었는데 연일 지금 천정부주로 치솟는 아파트값 이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규제 지역이 원래 수도권 중심이 지금 묶이면서 투자자금이 비규제 지역인 제주로 이제 그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막 오르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과 비교해서 아파트값이 20%가 올랐다고 해요. 20%? 20% 아파트면 2억 4천이 되는 거죠. 작년 아파트값 상승률이 마이너스였던 것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폭등을 한 겁니다. 인천 다음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하네요. 조수진의 꿈을 꺾어버린 이 아파트 상승폭.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도 돈에 있다면서요? 네. 진짜 억소리밖에 안 났는데요. 지금 전셋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전셋가격 누적 상승률은 10%로 지금 전국 최고 수순이라고 하고요. 저같이 집 없는 서비는 눈물만 납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건설 경기도 좀 침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급은 좀 제한적일 거고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거니까 앞으로 내 집 마련 조수진의 꿈은 더욱 멀어질 것만 같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잡힐 수 있을까요? 옆에 김재훈 기자가 웃고 있습니다. 조수진의 불행은 김재훈의 웃음이군요. 알겠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 경제 논리에 비추면은 글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말들이 참 많은데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다만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꼭 안정돼야 되는 것이 집이긴 합니다. 그 문제만큼은 꼭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오면은 뭐 5천만 표 다 가져갈 것 같긴 한데 지금 벌써 네 번째 키워드까지 했잖아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나서 나머지 6개의 10대 뉴스 키워드들 살펴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 뉴스는 특별히 올 한해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재훈 조수진 기자, 조수진 김재훈 기자가 10대 뉴스를 꼽아주셨는데 잠시 광고가 나가는 동안 스튜디오는 눈물바다였습니다. 조수진 기자의 아파트 문제 때문에. 네. 이게 참 글쎄요. 서민들의 평생의 꿈이 집 한 칸이라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인데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는 평생을 벌어도 안 되는 그런 사회구조가 고착이 된다면 사회가 정말 불안정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이 문제만큼은 다른 무엇보다도 좀 신경을 써서 다음 정권에서는 좀 잘 해결해 주기를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그만 놀고. 다섯 번째 10대 뉴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김재훈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이번 키워드는 또 줄줄이 줄줄이 잡아 봤습니다. 소시지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 각각의 이유로 지지부진한 개발 사업들 제주도에 많이 있습니다. 개발 사업들이 줄줄이 연장 신청을 하고 사업 기간을 연장을 신청하고 또 그게 받아들여지면서 또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곧자왈 파괴 등 난개발 논란과 먹티 의혹이 제기되는 사업들 많은데요. 먼저 이 사업 먼저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제주 동물테마파크 건설사업입니다. 사업자와 전 이장 간의 도녀 오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재판 들어갔잖아요. 명백하게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제주도는 이 사업을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연장이 되었는데요.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이 사업도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었고요. 그거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시민사회단지에서 그런 지적을 했던데 이른바 먹티 논란이다. 네 그렇습니다. 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고 합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가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사업의 기간 연장은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고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해야 한다. 그렇게 목소리로 낸 바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 우리 많은 곳에서 요구를 하는데 개발 사업에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마을이나 집에 헛간 하나 지을 때는 굉장히 예민하게 이걸 확실하게 지을 때 이런 큰 규모의 개발 사업에는 이런 게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그런 모습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 외에도 신하역사공원에 일부 미착공된 일부 사업 연장됐고요. 장기 미착공 중인 남원 1차 유원지 사업 그리고 제주 리조트 사업 등 이런 사업들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이 굉장히 많네요. 개발사업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이런 사업들 심의하고 연장도 하고 이런 위원회들의 회의로 어떻게 이런 연장 조치를 하는지 한 번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볼 기회가 없네요. 공개 조례안도 나오긴 했는데 또 예민한 것들은 또 가린다고 하니까 글쎄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40억 원 시세차 얘기했나요? 조순 기자, 조수진 기자도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아서 2호 유원지 아마 그때 아, 제가 조수진 기자가 2호 유원지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13년 받고 3년 더 라는 키워드를 얘기하셔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3년도. 네, 3년도. 13년째 사업이 지금 지지분이긴 한데요.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버티기에 나섰습니다. 제주 분마 2호랜드가 사업자인데요. 올해 말까지 승인된 사업기간을 2024년 3월까지 3년 연장해달라고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개발 사업기간을 연장 신청한 제주 분마 2호랜드가 공유수면 점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세금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세금을 안 내면서 사업기간만 연장해달라고 하고 있는 셈인데 조 기자님이 이거 취재하셨잖아요. 네, 제주 분마 2호랜드가 지난 2010년 매립해서 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 2만 700제곱미터의 점사용료 체납액이 13억 7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조 기자님과 단독 보도했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냈을까요? 아니, 1원도 안 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 없이 권리를 행사하겠다라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조수진 기자가 준비했죠? 네. 행동의 10년입니다. 예전에는 지구온난화라고 불렸었죠? 지금은 기후변화? 나아가서 기후위기, 기후비상사태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에 이렇게 표현이 계속해서 변하는 걸 보면 기후변화 문제가 진짜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게 좀 실감이 나실까요? 국제사회에선 기후변화를 위해서 전 세계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해서 행동의 10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이건 앞으로도 쭉 우리 주요 뉴스가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월 31일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120개국 정상들이 참여해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목표 아래 글래스고 합의본이 나왔습니다. 이거 나오는 과정도 순탄치가 않았는데 내용도 많이 후퇴됐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만 어쨌거나 각국이 제출한 목표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보고를 해서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실제적으로 이행을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절반 가까이 줄인다는 건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당사국들이 각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냈고요. 이전에 있었던 교토협정에서는 일부 선진국들만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했고 또 그 이후에 파리협정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고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들 중에 선진국들이야 그럴 필요가 없어졌겠지만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 중국이나 인도 같은 그런 경우도 따라줘야 이게 유의미한 뭔가 결과가 실적이 나와줄 건데요. 과연 이들 나라에서 동참을 해줄지는 좀 물음표이긴 합니다. 네. 선진국들은 이미 많이 배출해놓고 지금 돈이 많아졌으니까 여러 가지 설비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냐가 이들의 주장인 것이고 그렇죠. 형평의 문제가 있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아닌데 어쨌거나 서로 돈 싸움이 돼가고 있어서 이번 글래스고 회의에 청소년들 각국에서 많이 왔다면서요. 네. 청소년들이 이래 세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기후 문제의 주역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대표적인 청소년 환경활동가 딱 떠오르실 텐데요. 이제 청소년이라는 수식어를 떼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는 지난 2019년에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 인물로 지정이 됐는데 최연소였죠. 글래스고 최종 합의문에는 청년 기후 포럼을 연례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트럼프를 혼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뭐 트럼프뿐 아니라 각국 정상들을 혼낸 거였어요. 어른들 모두를 또 혼냈죠. 다만 어른들이 그때는 말을 듣는 척하지만 꼭 돌아서면 다시 또 돈 수지타산을 맞춰보거든요. 정치 얘기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미래 세대들의 또 삶을 나빠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좀 주변부터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일곱 번째 10대 뉴스 김재웅 기자가 준비했죠. 네. 눈물 흘리는 세계로 잡아봤습니다. 눈물 흘리는 세계라.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미얀마 군사 쿠데타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국 낙원 장학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올해 2월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거기에 저항하는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부 세력이 총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쿠데타가 일어났는데요. 네. 민주정부 수립 5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은 민주정부인데 그런데 실은 미얀마의 경우 선거를 치르고는 있지만 정부의 권력은 이미 군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선거 구조도 갖고 있는 나라였던 걸로 아는데 많은 분들이 놀라신 것이 요즘엔 sns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통제를 해도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군인들이 시민들을 대하는 모습들도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국민 역시 군인들이 시민을 대할 잔인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트라우마랄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 두 번의 쿠데타를 겪었고요. 또 군인들에게 핍박받는 시민들의 모습 시간적으로 가까이는 광주에서 그걸 목격했고요. 제주도민들로서는 특히 공간적으로 73년 전 사삼을 통해서 또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이 민주주의 진영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제주 지역 시민들 그리고 예술가들도 이 운동에 동참해달라 그렇게 시민들께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참 도울 방법을 좀 알려달라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목소리는 나오는데 행동에 옮기는 또 부분은 없어서 미얀마 시민들이 너무 고립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많은데 밝은 세상은 꼭 오게 마련입니다. 잠시 지체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도 얘기하셨는데 미군이 철수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탈레반의 정권을 장악했고요. 그렇습니다. 경찰 국가를 자랑하던 미국. 미군의 철수. 패전한 베트남전을 연상케 한다. 그런 얘기 많이 돌았습니다. 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다 보면 철수라기보다는 이거 탈출에 가깝다. 그렇게 느껴지는 장면들도 꽤 많이 보였거든요. 가령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헬기를 타고서 철수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이때 베트남전에서도 마찬가지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바이든의 결정 중동과 또 국제사회에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요. 정말 격변하게 될지 또 이란과의 어떤 핵의 협상 등이 또 어떻게 전개될지 그런 것들도 중동의 정세로서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여성권이 악화될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할 만한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여성이 약 70km 이상 이동 시에는 남성 없이는 차를 타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그런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2021년에 또 이런 뉴스를 듣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안타까운데 국제사회에도 아까 눈물 없이는 참 보기 힘든 이야기 들으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다음 여덟 번째 10대 뉴스 조수진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죽음조차 유죄입니다. 이거 제가 키워드 중에서 가장 강한 인상으로 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 키워드 뉴스 때 했던 키워드인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들고 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 공교롭게 이 둘 모두 올해 세상 12월과 11월에 떠나면서 가장 뜨거웠던 뉴스 중에 하나였죠. 둘 모두 12-12 사태 아까 군사 쿠데타 말씀도 하셨는데 그로는 1979년 12월 12일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죠. 특히 전두환 씨는 5.17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광주 시민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니까 그 시민들 수천 명을 학살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끝까지 아니라고 했죠. 지난 1995년 5.18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진상규명이 진행이 됐고 이 과정에서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 모두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이 이 둘에게 반란죄와 내란죄,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해서 전두환 씨는 무기징역, 노태우 씨는 징역 17년을 선고를 했었죠.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잖아요. 네. 97년에 다 풀려났고요. 노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입으로는 사과하지 않았지만 그 아들이 노지원 씨 등 가족들이 지난 2019년부터 광주를 수차례 방문하면서 5.18 묘지지도 참배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대리 사과라는 비판도 있긴 했습니다만 전두환 씨 경우와 비교하면 또 약간 다릅니다. 전 씨는 정말 갈 때까지 사죄는커녕 자신의 잘못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죠. 가해자가 사과를 하고 또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그 목적은 당연히 희생자, 희생자로 표현하면 안 되겠죠. 피해자의 명예 회복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또 다른 큰 목적은 다시는 그런 잘못된 역사가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4.3도 그렇고 과거사와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하는 여러 작업들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가해 주체를 명확히 밝히는 일은 소홀히 하면 정말 안 되겠습니다.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친일 세력도 제대로 청산을 못한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오는 이유라는 그런 분석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노태우 씨의 경우에는 국가장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네. 현행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형직 대통령이라거나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는 사망하면 국가장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대 범죄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이 10분은 이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히 뭐 안 해도 되지만 또 해도 된다 이런 건데. 애매하군요. 네. 그래서 노태우 씨 국가장이 가능했고요. 다만 전두환 씨는 사회적 여론이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족장으로 진행이 됐고 참고로 둘 모두 현충원에 묻히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내란죄 등을 저지른 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으로 우리 사회가 역사의 범죄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국가장이 가능했던 이유도 노태우 씨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 그럼 어느 정도 용인되는 분위기가 있었던 그런 것도 있었던 것이고 전두환 씨는 아예 분위기 자체가 안 됐던 것이고. 네. 사과 자체 전혀 안 했으니까. 본인이 했던 말인가요? 부인이 했던 말인가요? 네.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면 당연히 국가장으로 진행이 됐을 텐데. 부인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가족이 참.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사과받지 못한 광주 시민들의 마음만 정말 아픈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아홉 번째인가요? 김재훈 기자예요. 선택 2202입니다. 220면 2202년인데요? 아. 2022입니다. 네. 제가 수에 약해서요. 네. 원더키디도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대통령 선거 얘기 하나 보네요. 네. 계속 대통령 얘기가 이어집니다. 대통령 선거 얘기 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선거 굉장히 과열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각종 의혹들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특히 대통령 선거 진작부터 관심사였습니다. 네. 원희룡 전 지사가 언제 사퇴하느냐 거기에 계속 관심이 가고 또 계속 얘기가 되다가 지난 8월에 사퇴를 하면서 지금 현재 도지사 자리가 공석이죠. 지금 권한대행 체제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원 전 지사의 중도 사태로 인해서 내년에 제주도지사를 뽑을 때까지 1년 가까이 도지사가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주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 과정들이야 다들 아실 테니까. 자 대통령 선거 얘기잖아요. 선거라는 것이 검증의 연속이기도 한데 계속 지금 네거티브 전으로 치닫고 있어서 뭐 여기에 대한 지적 많이 나오죠. 네. 제가 기자니까 기사를 써서 이렇게 밥벌이를 하고 있는데 가끔은 뉴스를 보고 싶지 않다. 뉴스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다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대선 후보들에 대한 가족 위주로 지금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양쪽 가족들에 대한 많은 언론 보도와 문제제기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검증 당연히 필요하고 명확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두 후보가 어떤 정책 내놓았나? 네. 궁금해요. 네. 어떤 정책 내놓았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기억이 나는 것도 잘 없고요. 네. 그런 관심도 잘 모아지지 않겠군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라고 토론회를 만드는 건데 지금 수많은 정치시사 프로그램들이 방송에 보면 나오긴 하는데 정작 두 사람이 토론하는 걸 안 보이니까 양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안 보여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 후보의 TV토론회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토론회 적은 것보다는 많은 쪽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을 서로 반박하고 그러면서 어떤 구멍이 있고 또 어떤 정책이 더 좋은지 그러면서 그런 선택의 확신을 갖고 임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질적인 토론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네.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토론회의 경우는 좀 지켜보기 어렵고요. 네. 현재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를 법정 토론회 수보다 더 많이 열자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몸을 움츠리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조건을 만족하면 토론회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진짜 토론회가 보고 싶긴 합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 네. 보호받지 못한 신변입니다. 올여름 제주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제주 지역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이 전 동거인의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일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깝게 한 것은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해당 남성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이전에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터인데요. 당시 경찰은 그 남성에게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조치를 취했고 또 그 가족들에게 신변 보호 조치를 하기로 결정을 하긴 했는데 하지만 현관문 앞에 폐쇄 회로 TV를 달아놓고 주변 순찰을 좀 더 다니는 게 전부였습니다. 네. 스마트 워치 요즘 말 많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제공되지 않아서 논란이 일었었죠. 네. 당시 경찰은 그 스마트 워치 재고가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는데요. 사건이 있고 나서야 어머니에게 제공이 됐다고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신변 보호 조치가 구멍이 뚫렸다. 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요. 하지만 이후에도 다른 지역에서 신변 보호 대상자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신변 보호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네. 자 오늘 10대 뉴스 두 분이 뽑아주신 뉴스들 쭉 짚어봤는데 그 깊은 뉴스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도 했었고. 제주에서 국내 세계까지 쭉 짚어봤는데요. 제가 매년 아마 연말이 되면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이 시간 내년 이 자리에서는 좀 더 기쁜 뉴스들로 10대 뉴스를 채웠으면 좋겠다. 그만큼 세상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 가지면서 오늘 두 분과의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대 뉴스 조수진 김재훈 기자 김재훈 조수진 기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우린 또 내년에 만나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